오늘 그래서 아내 입은 속보슴 다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안녕 이게 뭐야? 아크한테 들켜버렸다 이게 뭐야! 아 방송중이야 방송중은 아니시겠죠? 방송중이라고? 자 여러분 밤 11시가 됐네요 오늘 방송 조금 월요일이야 어디가! 밥 먹을 거야 나도 올게 표정 봐 진짜 팝스령 진짜 야 이런 재밌는 게 있었으면 진작 얘기했었어야지 뭐하냐고 낭빵 A코스 먹고 있다 야 이 집 도방이 비싸네 모카형 유튜브 그걸 아까 팬미팅 얘기를 마저 하자면 저투수가 왜 팬티를 찾느냐 내가 그 얘기를 들려줄게요 때는 바야후로 대략 한 3년 전? 나 이제 이벤트를 열었는데요 투수들한테 선물을 주는 이벤트였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크리스마스 시즌이 겹쳐있어가지고 여러가지 선물들 중에 하나를 제가 팬티로 했답니다 이제 그거를 누군가 받아갔겠죠? 그랬더니 투수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팬미팅을 언젠가 한다고 했거든요 그 나도 달라고 할게 여성룸 팬티는 생각 안 해봤는데 혹시 사각 팬티 괜찮으실까요? 투수들이 너무 아쉬워하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농담으로 하하 님들이 노 팬티로 오시면은 허전하실 테니까 팬티 사드릴게요 그랬거든요 아 그럼 저 너 팬티로 갈래요 라고 말을 해버린 겁니다 오늘 진짜 백수 같이 입었네 매니저는 하기보다 더 배저거 희라도 더 나어 배고 더 나은 때 배고 더 나은 때 배고 더 나은 때 혹시 아직도 식사 중이신가요? 그 옆집 분들? 아 듣고 계셨구나 전화 받아 저 잠깐만요 지금 그 사코람보 노래랑 붙여가지고 뭐거든요? 야 올라갈 때 조심해야지 어우 놀래라 뭐야 뭐 엎었어요? 키 키 예쁘다 네 고양이 보여드림? 네 보여주세요 이러면 나오나? 됐다 너 혼나 누가 사고 치고 다니래 어? 귀여워 누가 사고 치고 다니래 누가 사고 치고 다니래 그걸 왜 만들어 그거를 가만히 있는 거 봐 저걸 근데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자기 잘못한 건 참 잘 알더라 맞아 아 오늘 이쁘시네요 코스프레드하고 도카님도 해주세요 싫어요 왜요 싫어요 왜요 귀찮아요 지금 개편하게 입은 거 안 보이세요? 저도 평소에 그룹으로 게이밍 수트 입고 하는 거 아하하하하하 맞아 이거 게이밍 수트거든 여러분 제가 차를 입은 겁니다 이거 게이밍 수트예요 이거 그래도 게이밍 수트가 나름 말끔하네요 그죠? 님님 코스프레드 나온 룰렛 열어주세요 싫어요 좀 확정이라 싫어요 아 열어주세요 싫어요 왜요? 싫어요 많이 벌고 좋잖아요 싫어요 너 구경하고 싶어서 그렇지 맞아요 열어주세요 싫어 0.001%로 열어주세요 하하하하하하 전 0.07%였는데 0.001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야 혼자만 해 나 왜 코스프레 할 것도 없어 맥퀸 코스프레 해주세요 뭐 맥퀸이야 너라니? 하하하하하하 아니 나 원래 처음에 뭐하고싶에 할까 하다가 어 초성들이 약간 아리 보고 싶다 다 이래가지고 아리 가져왔는데 왜 팝스타 아리 아니? 뭐라고 다음번엔 팝스타 하자 예? 팝스타 하자 다음은 없어요 다음은 왜 없어 나오면 해야지 아 롤렛 안 열어요 왜 안 열어요 장사 접어? 아 니부 열어주세요 장사 접려고 내가 알면 니도 연다고? 네 너 아주 그냥 작정을 했구나 저도 보리골비 먹을래요 저만 못 먹을 수 없어요 전 오늘 굶었는데 하하하하 아니 맛있는 거 드세요 뭐 과연 코스프레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음식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과연 쓸데없는 소리입니까? 제가 지금 트우스를 대표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쓸데없는 소리입니까? 저는 지금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룰렛 열면 네가 보여줄 건데 아 저도 룰렛을 연다니까요 아니 룰렛으로 돼 이거? 어 협상 테이블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좀 더 제시해보세요 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추천 봤습니다 전 좋은 협상 같은데 이분이 상당히 강경하시네요 근데 뭔가 뭔가 좀 더 뭔가 내골면은 이분이 약간 관심이 생길 것처럼 하시는데 걸었는데 안 난다 할 거 같아 왜 그런 상태일 거야 내 상태 왜 이렇게 잘하냐 하하하하 다 듣고 나서 으 안 열어 하하하하 아 안 돼요 걸어봐 뭔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전 아무 생각 없었는데요 아 그럼 없었던 일을 하죠 어쩔 수 없네 하하하하 저의 뭘 걸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의 뭘 걸어야 할지 모르겠는 하하하하 야 말이 아니 아기업버스 같잖아 땅땅에 관을 부르는 거 나왔어 저쪽이 도미오예요 하하하하 저쪽이 도미오예요 어림들 잠깐 블루 좀 꺼내주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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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작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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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뭘 걸어야 저 친구가 구미가 반길까 뭘 해야 구미가 당기네요 라고 할까 으흠 모든 것 야 뭔 모든 것 오늘 방송 뭐 하실 예정인가요? 롤인가요? 롤하고 있었지 잠깐 밥 먹고 있었는데 오늘 낭빡이가 그렇게 요망하다는 거야 하하하하 누구냐 하하하하 누가 누가 했나 맞췄 하하하하 아니 근데 런데블론 못 찾겠어 한 번만 더 쳐줘 예? 한 번만 더 쳐줘 아니 그거 춘구도 아닌데요 아니 10만원 후원 리액션 안 해주시나요? 그거를 지금 쳤는다고요? 하하하하 아 근데 진짜요 저 진짜 출전 안의 춤이 없어요 선생님 아니 리액션 해주세요 아니 런데블론을요 딱 그 그 장면밖에 몰라요 손 이거밖에 몰라요 그거만 알면 되는 거 아냐? 그런 건가요? 그런 건가요? 그것만 알면 되지 그런가요? 그럼 그럼 그런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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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밖에 몰라 하하하하하하 아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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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나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왜 그래서 어떡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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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족합니다 아 후원 만족합니다 이 집 리액션 잘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코스프레 하는 거 처음 아닌가? 처음은 아니고 저번에 한번 네즈코 코스프레를 했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맞아 지금은 룰렛으로 뽑아서 하는 거고 원래 한 번이 어렵지 하하하하 두번째도 어려웠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모카 님이 대화 받아서 하니까 나름 할만한데 해보실래요? 아니 제시를 하시라니까? 내가 구미가 당길 듯한 제시를 해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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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거 알면서 괜히 구질구질 매달려 봤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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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거 입으니까 어깨 넓어보여요 여기 붕 떠가지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넓어보여요 하하하하 다녀오는 김에 재밌는 거 보여줌 하하하하 사람이 이래서 옷을 잘 입어야 돼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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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